1목 균형표를 토대로 해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동웅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 말씀하실 때 거래소가 지난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급변할 것이다. 급 나가던 상승을 하던 상승 쪽에도 무게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그리스에서 스위스였죠. 스위스에서 갑자기 돌발 변수가 나오면서 시장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셨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시장이 바닥군에서 돌아갈 때 이런 행위 행동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요. 우선 그전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여러분께 시장 전략 전망을 발표를 드리는데 제가 증권사 리서치 쪽에 그분들을 패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처럼 글 위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 매매, 제가 가이드하고 있는 분들과 매매를 실천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전략 시나리오를 세우되 그 다음에 실제 시세를 보면서 우리 예측과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강력하게 행동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살짝 한 발 물러서서 봅니다. 이것이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속임수인지 그럴 때는 판단이 전혀 안 설 때는 잠깐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급자를 달고 좀 움직이겠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쪽으로 본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을 했다가 가버리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치 예전에 무슨 작전 세력이 종목을 만들어서 매집회가 띄우기 전에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한가 한두 개 만들어서 떨고 내고 간다는 그런 식의 루머랄까 그런 이야기들도 저건가에는 있었거든요. 우리 시장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변화일이나 변곡점 이야기는 앞으로도 간혹 말씀을 드릴 텐데 이때 되면 시장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찾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변동성이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급자가 붙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방향이 한 번 미루다 당겨버렸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아시다시피 20위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또 합헌이냐 아니냐 하는 여부가 있었죠. 이런 재료들을 만날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은 제로가 되지가 않고요. 만약 그것이 반대로 가면 당연히 악재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죠. 그다음에 예상 이상으로 좋게 나오면 또 더 좋게 포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어떨 것이라고 단언을 하기는 어려운데 이미 루머는 좀 더 센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 애매하시면 이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마시고 곧 다음 날 한 번 효과를 보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파생하시는 분은 오늘 저녁에 새벽에 발표되는 것은 아니니까 보시고 거기서 한 번 정의 반대 방향이면 움직이시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이 그림을 한 번 보고 가죠. 어떤 그림이냐고요? 이 부분은 우선 간단한 붓기입니다. 바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면서 변화일이 두 개가 오는데 저는 앞쪽에다 초점을 대고 뒤부터 급변동이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만약에 오르면 한 9일 일정 정도는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뺐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목요일날 이미 변동이 적었기 때문에 저녁에 미리 언론 공개 방송을 해가지고 일단 이건 철수되어야 한다. 그러고 다시 보자고 했는데 돌아갔고요. 지난 12월 17일, 18일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17일 이후 장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미국부터 해가지고 전부 17일 수요일부터 떠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요일날 빠졌다가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1월 6일, 7일도 보면 6일이 변곡점인데 7일 아침에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닷건에 조금 이렇게 예를 먹이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정도 시장을 보실 때 한 발 살짝 물러서서 보시라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상해 지수 보시면 왼쪽에 12월 10일과 9일 크게 흔들었던 자리를 후행수편이 지나갈 때 여기서 크게 변동이 일어난 부분은 우리하고 지난주 같습니다. 그런데 상해는 올랐다 빠졌고요. 우리는 내렸다 빠졌다는 차이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 20위 통화정책 기대감 때문에 유럽과 함께 올랐는데 아직은 여기 봉 하나 빠져 있습니다. 오늘 봉이 빠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 바닥에서부터 65 변화일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마디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유용성이 있어도 지난주처럼 이렇게 역작용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변곡점 부분에서는 예의주시하시다가 진정성이 드러나는 순간 강력하게 행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변화일이 언제 올까 싶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 조언도 구하고 싶고 현재 코스닥 시장도 한 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 앞서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여러분께 독특한 부분을 선보이기 위한 용도로만 이것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렇게 한 번 보시면 화요일과 수요일에 변화 마디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 최고점 11월 27일에서부터 40일 변화일이 오고요. 40일 변화일이 오고요. 중간 마디부터 좌우로 21일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질 때 16일 여기서 돌아나가면서 16일 그 다음에 여기서 8일 내지 9일짜리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화수가 변곡점이 되겠구나. 만약에 시장이 그런 대로 22일 통화정책회의도 제대로 풀려서 간다면 주초까지 반등을 보면 그 뒤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가지게 되고요. 만약에 주초 밀이 왕창 빠져버리면 오히려 여기는 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곡점은 끊는 기능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을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중반에 변화 마디가 들어오면서 대영주 쪽이 강화되면 코스닥이 조금 약화될 가능성 매개이전 가능성 말씀드렸는데 장중 기준으로 연산밀 그냥 언봉만 살짝 달다가 월선 지지하고 돌려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추세에 회복되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직전 고점에서 바닥에 33일이라는 정도 외에는 그렇게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우에는 외행기관에 동시에 종반까지 매도를 치고요. 월선이 따르는 대영봉 뜨기 전까지는 그냥 개별주 위주의 어떤 움직임은 좀 유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난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고요. 관련주들 정말 위기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유가의 어떤 바닥다지기 측면도 굉장히 주시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학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생략하고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분석 잘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차트를 한번 보시죠. 유가 주방이 대단히 흥미로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일봉상의 40이나 우리 2011년 고점과 2007년 고점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상투간에 42개월이라든지 일목기념국에서 42기본수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13년 고점으로부터 2014년 작년 6월 고점까지가 정확히 42주 걸렸습니다. 일목기본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가 33주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이게 여기서 바닥이 나옵니다. 바닥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단점이 107.5달러 이거 여러분 WTI 유가이고 주방인데요. 여기가 산봉상토를 칩니다. 스파이크 상토가 제일 좋거든요. 예봉으로 하늘을 찍어버려야 되는데 이러면 바닥을 만들 때도 좀 어리버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최고점으로부터 74주가 오기 때문에 76일목기본수치 이것도 2주 뒤 정도 옵니다. 여기 고가가 3개고요. 그래서 시간론적으로는 이미 이번 주부터 카운터가 조금 들어갔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미비되면 42주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2월 하순으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격적으로는 떨어지면서 내려오는 마디가 44.6, 42.3이 들어와요. 그래서 44달러를 이번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서 유가가 한번 기술적 반등은 최소한 죽고요. 나머지 37달러라는 마지막 보루가 있는데 거기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다음에 여기서 제대로 돌리면서 시간 조정으로만 가느냐 아니면 2월까지 한 번 더 마디를 채우느냐 그러한 뒤로에 왔습니다. 그런데 S&P 이노베이션이나 S-OIL이나 이런 유가와 관련된 피해족국들이 바다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국들은 눌리며 좀 더 아직까지는 매수를 아직까지는 아니라 앞으로 향후 전망을 보고 2월 초까지는 미래를 조금 더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관심 가져올 만한 유망한 업종이라든가 실적 우량주들도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지난주에 가져왔는데요. 자꾸 시간이 넘쳐가지고 이미 좀 타이밍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유망 섹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많이 걸어놓이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대의 사조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관련 주. 그다음에 올해는 반도체 장비 부분들이 전방산업의 호황 내지는 투자층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작년 11월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 주.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미디어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들도 중국과 같이 엮이면서도 또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영원한 테마죠. 바이오헬스케어. 이 중에서 압축을 하면 좋겠고요. 4분기 실적 발표 나오죠. 그중에서 실적이 이렇게 월등하다든지 개선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좀 추려보면 삼성 경기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잘 올랐습니다. 금원석유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융화까지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호텔신라 두산중공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예 개별주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종목들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이동웅 와우넷 파트너와 말씀 나눠봤습니다.